수많은 사연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 너를 만난 기쁨에 요즘은 다 이제 버스 안에서 다 스마트폰 네 맞아요 거의 다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없겠어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여기 저기서 통화하면서 야 그래 뭐 5억을 넣고 말이야 맞아 3억을 나랑 이체시켜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드리는 학생들 아니 5억씩이나 넣고 그럴 때 왜 버스를 타고 있지 말고 대금 안 하시죠 버스 탈 수 있지 여러분 이렇게 좁은 오르막길을 지나고 나면 마지막 정류장이에요 저렇게 이제 한 바퀴 돌면 얼마에요? 편도로 1시간이고요 해차 도로 2시간 정도 네 2시간 아 시간 딱 맞게 왔네요 지금 7시 4분 55초라서 바로 출발하는 종점으로 갈게요 아 바로 다시 출발하시는 거예요? 네 바로 이제 아무래도 실시간이 조금 남으면 스트레칭 좀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 없으면 바로 돌려서 옛날에 또 친구들끼리 손잡이로 이렇게 머리 이렇게 떼요 아 막성쟁이야 막성쟁이 아 진짜 원래 그 손잡이에서 또 로맨스가 이루어지잖아 누나 네 맞아요 성을 이렇게 저 이번엔 내려요 어쩌라고 저희도 이렇게 하늘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